idea 쟤누셋 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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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 열나나 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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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 얘들아,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지금 우리 크리에다가 오랜만에 보냈어 방금 저번에 같이 있지 않았나? 방금 전에 여기 모일 수 있을까? 말 좀 갖고 이상해졌는데 뭐 있는 음식들아? 뭐라는 거야? V LIVE 킬려고 오랜만에 공공채서 나는 너 덕분에 아주 열심히 몸이 아픈데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제노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what sound? what sound 너무 말이 됐네 공 플러스 공은 왜 사야? 네명이 여섯 공공지 공공지는 공공지 이거 꿈이야? 공공지 대기 네, 꿈이 맞습니다 꿈이 바뀌셔야죠 하나, 둘, 셋, 하나 할깁니다 하나, 둘, 셋 재미가 없었고요 네, 오늘 저희 공공지 4명이서 굉장히 큰 발표를 하려고 저희 이렇게 모였는데요 어떤 발표인가요?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희 4명이서 아무래도 이제 일단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희 NCT에서 처음이죠 좀 두근두근하죠 네, 처음으로 이렇게 넷이서 뭔가를 이제 NCT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이 그라운드 2년부터 시작 재노셋 재노, 재노, 해찬 여덟 이렇게 찬을 찬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될까요? 런진 씨도 무슨 발표를 해야죠? 저는 발표를 할 게 없습니다 저쪽입니다 남씨께서 멀리 안 가요? 분공주 브이 앱이 거의 마지막이 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자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무슨 체크요? 뭐겠어요 출석체크요? 네 런쥔 씨 아니, 아니 임준 씨 입장료 입장표 다들 갖고 오셨나요? 망했고 왔겠지? 재민아 까먹... 네? 몇 년 속이지? 까서 먹었어 내가 까서 먹었어? 맛있었어? 이쪽에 차고 있어, 지금 여기 안에 비싼 돈이 들어있는 거야? 위에 차고 있어, 지금 공간감은 여기 속에 나가 있네 사실 그 저의 그... 근데 왜 자꾸 빼고 다니세요? 보석함이 있고 사실 이게 사이즈가 없다고 해가지고 조금 작은 걸 샀더니 항상 끼면 이쪽에 그 폴라포도 있고 멍이 들려 나 보이죠? 아주 그 잘못해만 봐봐 나 보이지? 아니, 이거 진짜 여기가 계속 파여있다 여기 하면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깨워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지성이가 제 이 반지를 밟았어요 약간 반지 성형해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반지가 키스가 피었어요 피었어요 이거 모이잖아요, 지금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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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험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지성이가 옛날에 연습생 때인가? 연습할 때 제 안경을 한번 밟아서 안경을 부신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건 고위... 제노가 하도 버려가지고 아니야, 고위... 방부 연습할 때만 안경을... 그러니까 지성이가 일부러 밟은 거예요 제노가 하도 지성이를 예뻐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그게 너무 귀찮았던 거죠 제노의 짝사랑이 지긋지긋하고 좀 귀찮다 보니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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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오케이, 오케이 너무나 잘 모르는 사실이죠 제노가 이제 지성이를 짝사랑하는 근데 그거는 좀 유명해요, 저희가 이거 맞아요, 너무 유명해요 너무 튀어나서 아니, 저번에 제가 지성이 막 예뻐하니까 옆에서 질투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였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맞아요 지성이랑 둘이서 밥을 시켜 먹으면 되게 약간 왜 나는 안 불러라는 눈빛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노랑 지성이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제노에게 곱슬이 이게 바로 정말 제노의 댓글 네 댓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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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가리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천러의 그 대가리는 뭐 조금 크고 있대요? 얼마 전에 천러의 아들 대가리를 봤는데 네 머리가 점점 그 주인을 닮아가고 곱슬 머리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털이 엄청 많이 졌어요 제가 이 맞아요 내가 약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털이 좀 없었어 털이 약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털이 이렇게 위로 자라요 머리가 있으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털이 이렇게 범 해가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손뭉치 걸레 같았어 걸레? 그 흰색 걸레 있잖아요 그래서 팔랑팔랑 내면서 저 배고파요 왜 어쩌라고? 저도요 먹을까요? 원진아 진짜 착하게 살려야 돼 시즈니분들 앞에 계신 거 뒤에서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시즈니분들 앞에서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즈니? 시즈니라고 그랬어 지금 너 시즈니라고 그랬어? 시즈니 시즈니 발음을 좀 많이 부르시네요 지금 시켜먹자고 아니요, 이따 먹어볼까요? 삼겹살 좀 지셔볼까? 나는 공기를 먹겠어 허그를 좀 끓여볼까 아니면? 삼겹살 괜찮은 거 같아요? 나는 공기가 제일 괜찮은 거 같아 채노는 삼겹살 어때요? 저요? 세민 씨 공기 드신다고요? 네, 저는 공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공기 진짜 잘해요 진짜요 그 공기 말고요 에어? 에어? 에어 그럼 에어프라이어로 해먹는 거 어때요? 에어프라이어로 해먹는 거 같아 심각하군요 에어건 쏴줄 테니까 마음이 같은 게 밥 공기, 공기밥 크크크 공기밥? 공기밥 맛있지 하나에 천 원... 요즘 좀 공기밥 좀 비싸지지 않았네 하나에 천 원 아니야? 천 원인가? 그냥 천 원인데 약간 밥이 약간... 카메라가 왜 흔들리는 거죠? 그 회장님의 테이블을 찾아버려 지금 어어? 어어?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어...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좀 꼬지 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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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노 씨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요? 하하 요즘요? 아니 왜 그렇게 십상한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럴게요 식상한 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럼 식상은 지금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이따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화 중 이참야, 이참야 이참 씨가 전화 올 때마다 쬐깍쬐깍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상? 쬐깍 좀 안 들어오면 되게 뭐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노를 먹여 살려주고 있어요, 요즘 게임에서 근데 그것마저도 안 받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런 말 안 해 그럼 줄 때, 줄 때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그런 거 은지 씨는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럼 해찬이 요즘 TMI, 요즘 TMI는 뭘까요? 요즘 TMI예요 식상하지 네, 되게 식상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노랑 게임하는 거 처음 아... 그리고 요즘 취미는 뭐예요? 취미 제노랑 게임하는 거 그러면 일 날 때, 시간 날 때, 그럴 때 하는 것도? 제노랑 게임 그러면은... 네 신박하네요, 정말 어떤 멤버랑 제일 친한 거 같아? 저 제노랑 게임할 거 같아요 이봐, 요즘 그 질문들이 답이 다 한 곳으로 보여가 맞아, 그럼 저 런지 씨한테 물어볼게요 런지 씨 요즘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요 네 재미 씨랑 이런 게 좋아 재미 씨 요즘 뭐 하시나요? 요즘 아침에 머리 안 감는 게 요즘 재밌더라고요 후는 뭐sim 그게 인생죠 그쵸?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뭐지? 컨텐츠 미친화기 컨셉 그대로 유지 중인 거예요? 저기 죄송한 님, 미친화기 저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넘나? 그래 보이긴 해요 마지막에 제가 미친화 것ocket 마크 형의 실수록 나를 죽여가지고 네 진짜 여러분 아직 한 해가 더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 해가 하이라이트였죠 하이라이트 한 해 이미 나왔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요 마지막 한 해가 나왔어요 마지막 그냥 보내게임 근데 내가 방금 말했는데 내가 미치광이었다고 아니야 그쪽엔 미치광이 없었어 미치광이 없었어 아니야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재민이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재민이는 미치광이 역할이 아니었는데 미치광이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에피소드 애교하지 않을게요 에피소드 3가 나왔다는 거네 아직 안 나왔어요 나는 그 1을 봤는데 그 2 2는 어제 나왔어 2는 못 봤어 아직 어제 나왔어? 응 저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섹시해 머리 너비 유 섹시 저기 여기 있으면 머리가 거의 없는 사람 같아 저격 때문에 원래 그럴 거야 나도 그랬어 해찬 오빠 인스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그 우리 넷 중에 인스타 재민이랑 또 누구 하지? 그래서 여기 또 재민 인스타그램 비밀번호 잊어버렸나요? 잊어버렸나요? 나 없어 너 웨이브 하지 않아? 웨이브 할 게 없어 너랑 나랑 아무것도 안 하네 응 우린 리슨 열심히 하자 리슨 버블이거든 리슨 안에 버블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어쨌든 버블이잖아 아니야 리슨이야 버블 빨리 할 때도 있어 재민이 섹시 동혁아 결혼해줘 저 결혼했어요 동혁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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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나야 재노야 나야 애기 나 대가리랑 다음 달에 결혼해 뭐야? 대가리가 내 여친이야 대가리도 대가리 여자야? 너무 좋네 천러가 장인어른이지 야 조포가 이렇게 되냐? 좀 많이 꼬였어 절가가 장인어른이래 절가 많이 컸네 빨대 구멍은 하나라 생각해 두 개라 생각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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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구멍 빨대 구멍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두 개라 빨대 구멍은 두 개고 통로는 하나지 나 구멍과 구멍이 연결되어 있어 어쨌든 나 앞뒤로 봤을 때 이쪽으로 봤을 때 구멍 하나 있고 빨대 구멍은 그 컵에 뚫려있는 구멍이잖아 그러네 그치? 그러네 아니 빨대에는 구멍이 몇 개 있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CGGV 가면 CGGV 큰 거 큰 콜라 있잖아 CG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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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찬이가 좀 이상해 오늘 컨디션이야 밥을 안 먹었어 근데 내가 그쪽 가면 콜라 그 큰 거 양쪽 두 개잖아 커플이 두 개지 구멍이 두 개지 CGGV 200은 뭐였어? CGGV CGGV 영화보네 CGGV 그래 CGGV 그래 근데 왜 CGV이야? 시네마 굿 비디오 이런 거 하지 말자 시네마? 나 몰라도 그래 그거 얘기했으면 다 얘기해 뭘? 메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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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 계정표 아 유쾌 근데 요즘 날씨가 좀 풀린 거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진짜 나는 한 7, 8월 되면 난 가을이 될 줄 알았지 너 어디 사세요? 20년 전 인사 안 해? 20년 동안 어디 사셨어요? 난 이 달의 계절이 없는 거 알았지? 달 계절의 이 계절 근데 요즘 5월 달만 해도 더워 그래? 확실해? 원래 대화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 그리 위 덤빈 듯하니 느낌 우리 사투리 버전 한 번만 해줘 어? 유수한 버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그래, 정답 됐어 그렇게 나는... 뭐였지? 나 해도 좋다 R&B요? R&B요? 캣투타임 한번 갖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캣투타임? 그럼 런치 씨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몰아주기로 해볼까요? 캣투타임이 뭐야? 잘 자신 있어요, 몰아주기? 캣투타임이 뭐예요? 진짜 열심히 해 캣투타임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캣투타임으로 들어요 캣투타임이 뭐 몰아주기를 반대로 하는 거야 한 명만 얼굴을 찡그리는 거지 한 명한테... 그럼 해찬이부터 아니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혼자 하시면 돼 응 혼자 이겼잖아 원래 이런 거야 이긴 게 좋은 거야 이게 바로 공공주의 유지인 거고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하면 무슨 안 되는 소리 빨리 오케이 그럼 정하고 해 이긴 사람이 할 거야 진 사람이 할 거야 리액션 그것만 정해 이긴 사람이 몰아주는 거야 진 사람이 몰아주는 거야 진 사람이 몰아주는 거야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너희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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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해볼게요 오 마이 갓 제대로 몰아주게 좀 가까이 좀 가까이 하나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할게 하나 잠깐만 한 판 끝나고 또 하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끝이지 이게 그럼 난 제대로 할 필요가 없지 오케이 한 판 더 제대로 할게 오케이 한 판 더 하나 둘 셋 제대로 한 거야 야 제대로 한 거야 솔직히 제대로 한 거야 솔직히 100%까지 안 해도 돼 70% 지금 한 거야 형이 지금 거의 한 20% 했어 너의 평소에서 야 이게? 어 야 너 진짜 어디까지 물어봤어 내가 딱 70% 하네 지금 몇 퍼센트인데 방금 건 30%였어 뭔 놀이야 자 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그럼 조금만 더 해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이거 조금만 더 더 하면은 알았어 조금만 더 런쥔이인가 싶고 이미? 지금 벌써 우리 시즈니들이 난리가 났어 자 갈게요 반응이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진짜 했다 진짜 멀었다 솔직히 아니야 박수 박수 했어 이거 진짜 했어 이리 봐 봐봐 지금 한 거야 다시 해 뭘 다시 해 뭘 다시 해 죽어 진짜 응?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죽어 봤지? 웃겨 죽어 진짜 웃겨 죽어 웃겨 죽어 웃겨 죽어 죽 먹어야지 예수님 콩물 애들 콩 아니 왜 끝내 안 내면 이번에 저 진사력이 하는 거야 이거 무슨 과자 뭔데 이게 이게 똑같이 몰아주는 거야 그게 뭐야 어떻게 해 얼굴을 몰아주면 네가 똑같이 몰아줘야지 뭔 소리야 좀 나 진짜 지금 방송에 와서 엄청 차가운 것 같아 안 내면 증거 가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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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안 되지 재민이 안 되지만 재민이 안 되지만 아니지 자 하나 가까이 와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되지 정말 왜왜 일단 넌 너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 그게 문제야 넌 너무 심했어? 넌 몰아주기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게 문제라고 아깝네 나는 사랑한데 어때 약간 좀 엽기톡기 같았어? 엽기톡기 엽기 떡볶이 같았어 할 거면 다 하라고 할 거면 다 하라고 진짜 아니지 끝이지 아니지 약속한 거 여기까지잖아 우리 계약도 여기까지 재미나 펜트하우스 2 봐요 봤지 바로 봤지 오늘 안 해 오늘 안 해 오늘 안 해 뭐에서 끝났지? 안 되지 기다려 기다려 내가 스파이야 스파이야 다시 한 번 내가 생각해볼게 어디서 끝났더라? 비밀이지 그러면 애교 애교 어때? 싫어 싫어 귀여워 어머 어머 여기 나 있었네 안 됐다 안 됐어 둘이 하면서 됐어 너는 이거 봤어? 이거 뭔데 지금 봤냐 지금 볼게? 지금 볼게 안 했네 됐어 너가 지금 잘못 본 거 안 했네 다시 다시 제대로 기회 줄게 안 되면 쉰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ت district아위바위보 ک 야야야야 너무 ㅎ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죄송하나 너무 흥분했어 너무 좋아서 자 제민 제민이 애교시키냐 어? 됐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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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딱 좋았어 심각하네 심각해 한 번만 너무 웃겨 얘들아 드림 연구소에서 삐초리 된 거 뭐였어? 얘 뭐가 삐초리가 됐어? 나 나 기억나 뭐가 삐초리 등목? 마크 형이 한 거 아니야 말하지 말고 마크 형 얘기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비속어는 아니었어요 비속어는 아니었어요 마크 형의 비밀이죠 어디요?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그 전이야 그 전이야? 이 전 이건 공중화장실을 못해 이때 했다 이때 근데 나 머리 왜 이래? 너가 이렇게 그렇구나 소리 키워 귀엽나? 귀여워 비속어는 아니에요 비속어는 아니에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지만 충분히 얘기하면 안 돼서 그래요 아니요 얘기할 수 있는데 마크 형 허락? 보호상 마크 형 허락받고 얘기해 네 마크 형 허락도 맡아야 되고 회사 컨펌도 맡아야 되고 어쨌든 회사 컨펌은 안 맞으니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만 여러분 궁금하시죠? 계속 궁금해 저게 뭔데? 나도 저기 삐처리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렇죠 난 사실 그냥 안 나갈 줄 알았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쟤는 잘생겼다 잘생겼죠? 잘생겼냐? 잘생겼죠 너 잘생긴 거야? 그렇죠 이 표정 야 쟤는 좀 막 뭐였을까? 아 궁금해 아 그래서 쟤노 씨는 인스타그램 계획 있으신가요? 저요 모르겠어요 해찬 묶음보라고 보고 계시잖아 어머니가 응? 이렇게 생긴 거야 봐봐 애기뱀 아니지 이제 애기뱀가 아니었네 야 야 거기까지 해라 아니 시기님들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럴 수 있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빡빡 있어서 운동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드나? 아 저 형님 궁금해 하셔야 될 게 냅둬 복근 여러분 굿 아직이야 비밀 씨 굿 어쩌면 평생을 못 볼 수도 있어 야 야 야 삐철이가 설마 이수만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마크 형의 트라이블스 마크 형의 개인적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 CJ 여러분은 나한테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지 않을까? 응? 몰라요 여러분들 알지 않아 뭘? 몰라 모르시지 않을까? 모르면 인중아 나 중국어? 중국어 공부 중인데 의원해줄게 자유 인중이 있어? 인중 또 있잖아 너네도 있는데? 다 있어 인중아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파이팅할까? 파이팅 자유 파이팅 인중아 나 이제 놀랄지도 않아 나 놀랄까? 내 이름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인중이라 적혀있었는데 인중이야 인중이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그 아니 어떻게 런준이라 적혀있는 거를 아니 이제 런전이라고 꼭 우리 동전 레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공항 같은 데 아니면 여권에 영어로 렌 준이라고 적혀있잖아 응 그러니까 렌준이라고 있는 거죠 런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겠어 응 이해한 너무 많이 한국어로 적혀있을 때 런준 런준인데 런전 그걸로 왜 꼭 린준 런전 모으는 게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 궁금했지 나는 그런 얘기 궁금했지 궁금했지 우리한테 물어봐 우린 런준이라고 하는데 나도 참 한 장 쩔어 왔었어 런준이 그렇게 어려웠었나 런전 무슨 향 역시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 앤 런전 런전 느낌이 다져 막걸리 너는 8년 동안 다른 사람 이런 거 헷갈려 본 적 있어? 제노랑 재민이가 진짜 많아 나 항상 재민 재민 씨 나도 일단 제노랑 헷갈림만 해 나도 헷갈렸어 특히 우리 숙소 이모님 아직도 야 나 이모님은 저한테는 어 지성 아 런준아 항상 그래서 저 런준이에요 역시 그런 느낌이지 그거 이분도 자기 이름 헷갈릴 수 있도록 암 젤로 암 젤로 맞아 그때 그때가 몇 개나 당당했지 그게 뉴스로 나갔죠 어 하필 그 장면이 암 젤로 암 젤로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막 계속 눈치를 여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한데? 왜 내가 뭐 잘못했는지 나 이러고 있었지 어떻게 자기 이름이 있다 당신 이름이 틀렸어요 암 젤로 아니 이거는 제가 이게 또 틀렸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어 나 몰랐어 근데 팬분들도 다 조용해지시더라고 아무 말도 없어졌어 해차이 뉴스 나왔는데 알았다 포카 너무 웃겨 그거 뭐야? 포카 포카 뭐 뭐 뭐? 포토카드 포카가 뉴스에 나왔어 그런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뉴스였는데 앨범인데 딱 그 옆에 포카 한 적이 있는데 해찬이 포토카드 아니 단체방에 해찬이 뉴스 나왔어 근데 애들이 갑자기 반응이 야 어떡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이래서 딱 봤는데 포토카드였어 되게 걱정이 이마크 어디야 천지 어디야 이 세 명은 그 뭐지 스케줄 잡고 늦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아 그건 장난이고요 그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제 말을 그렇게 믿지 마시고 오늘은 공공지를 해결하고 우리 집 말을 갔습니다 맞습니다 세 명은 지금 밥 먹고 있을 거예요 맞았어요? 진짜로? 떼뜬 뭐 얘 말도 100% 믿지 마 우리 서로 안 믿잖아 100% 아니 드림은 서로 안 믿잖아 맞아 말도 안 돼 지금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꼭 믿는 사람 있잖아 마크 형 마크 형 마크 형 진짜? 저번에 저번에 우리 뭐? 이러면서 저번에 뭐지? 아니다? 와 대박이다 제누야 제누야 대박이다 진짜 너무 진짜 제누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근데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근데 저번에 마크 형도 됐다 알았어 됐다 사실 내가 사실 내가 알고 있지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됐다 그 여러 번 여러 번 있잖아요 그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더 한 거야 야야 됐다 됐다 왜 이러신다 다들 나 이거 진짜... 됐어 우리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됐으니까 가라고 아니 있어? 얘가 안 해줘도 되니까 가라고 너는 왜 나한테 그게 근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네 화면이 안 나와 화면이요? 화면이요 네 화면이요 전 라면 좋아해요 화면 맛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로 가 넌 진짜 가 너 이거 먹을까? 야 나 핸드폰이 뭔 죄야 네 손가락이 아니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났어 이마크의 성이 박이면 진짜 웃겨요 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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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마크여서 제일 웃기다 나도 별명이 이마트였잖아 이마크다 마트야 이마크다 이마크다 마트 다르셨어요? 배고파 진짜 배고파 뭐 삼겹살? 어디서? 숙소에서? 응 뭔 소리야? 트름 한 거 아니야 진짜 트름이 배에서 소리 났다고 왜 트름을 너무 내놓고 알았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진짜 여기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야 물론 나는 안 해 근데 부끄러운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안 해 근데 나는 안 해 삼성은 사이 덕분에 내 머릿속이 잔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사랑해요 이런 거 다 하고 사는 거야 가자 그렇지 아니 안 했다니까 아니 근데 근데 계속 공기고 올라갔다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트름이라 그래 아니 안 나왔잖아 근데 우린 안 해 나오면 트름이고 나오면 트름이고 너무 웃겨 힘 빠져 네 그러면 이 힘 빠지는 런쥔이 씨를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네 저녁밥을 묵어야 요즘 밥 먹고 싶어요 밥을 묵으려면 우리가 또 가서 요리를 해 묵어야 되니까 요리 안 추잖아요 요즘 그렇죠 귀찮아요 요즘 지금 스티븐 해찬인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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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 아니 없어 안경 써야 돼 아이폰 맥북 좋아요 구독과 아이폰이랑 맥북이 좋다고 두 개 다 있잖아 두 개 다 있잖아 있네 플렉스 아이 귀여워 아니 나 귀엽다고 나도 귀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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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뜯어지는 줄 알았네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아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통카 할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음에 이제 또 스케줄 하러 가야 합니다 스케줄 밥 먹으러 삼겹살 굶는 스케줄이 있어서 네 여러분도 얼른 식사하시고요 네 저희 공공주 다음에